배고프지? 너무 배고프다 그럼 밥 먹자 그래요 됐어요 밥 맛있겠다 그렇지 배가 왔네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것 좀 시켰어 6회네요 642 남겼지 너무 습하죠 너무 습하죠 너무 습다 배놓고 생고기를 드시네 진짜 사자네 너무 습다 너무 습다 6회로 한 거예요? 이거는 직원들 의견을 다 묻고 시키신 거죠? 그렇죠 묻는 과정은 편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죠 다 좋아 먹는 걸 보면 아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능에 충실해 맛있다 진짜 리얼 사자 같은데요? 생고기 먹고 있으니까 진짜 특이한 그림이다 너무 맛있다 하나 더 있다 저도 고기 엄청 좋아해서 그렇죠 네 사실 감사합니다 고기 맛있어요? 고기 맛있어 좋아하네요 단백질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오 단백질 좋아하네요 뭐 하시네요 고기 딱 뭔가 힘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치?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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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네 고기 고기 고기네 고기 아 진짜 맛있는데 그러면 뭐 안 먹을 거야 또 배고픈 거 아니야 저거 괜찮아요 그럼 잘됐네 내가 먹어야겠네 고맙다 잘됐네 내가 먹어야겠다 아니 진짜요 저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왜 알아? 아니 저거 괜찮아요 왜 아는 거야 왜 신하신 마음이 안 모르잖아 여자 마음은 전문의 아 그래요? 형이 이거 안 되겠어요 신하 씨는 제가 밥을 따로 한 번 사드려요. 내가 또 행성사장이잖아요. 국물고기로. 하고 전문이야 하고 전문. 맛있는데. 근데 맛있긴 맛있다. 너무 고소. 물만 드신다. 점심부터 날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약간 안 좋았어서 제 것까지 많이 드시더라고요. 오 뭐야. 오 뭐야. 도시락이야? 오. 오. 요구르트야? 아니요 따로 싸웠거든요. 오 그래? 그거 먹어도 되나요? 자기 것만? 네. 오. 이게 약과 디저트인데. 아래는 뭐예요? 아 이 밑에는 푸딩이에요. 요새 약과가 대세인데. 그러니까. 대세지 대세지. 이거는 뭐야 이거. 이게 제일 위에 거는 뭐야. 약과. 한국. 옛날에도 있는 한국식 전통과자. 어릴 때 약과 안 드셔보셨어요? 네. 이런 거 한 번. 근데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아 약과. 어. 맛있어? 어 이거 약과 맛있어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어 조금만 먹어봐야지. 다 드셔보네요. 제가 약게팅 해왔어요. 네가 만들고 온 거야? 아니요. 제가 요즘 약게팅이란 말 모르세요? 몰라. 몰라. 약게팅. 너 주린 거 아니야? 네. 나도 모르겠다. 약게팅이 뭐야? 약과 소개팅이 뭐지? 약과 소개팅이 뭐지? 약과 소개팅이 뭐지? 약과 소개팅이 뭐야? 약과를 티켓팅했다가 약과를 사오는 게 어려워. 아 맞아. 여기 약과 사오는 진짜 어렵대. 아 이게 기회예요 지금? 네. 네. 정말 처음 봐야. 너무 처음 봐야. 너무 처음 봐야. 이건 처음 봐야. 아 귀하기도 해요. 이미 이상하게 시작한 거 같은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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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신입 것도 뺏어 먹었네요. 입에 안 맞죠? 맛있었어요. 괜히 MZ 인청하려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. 와 엄청 잘 드시네요. 와 맛있네. 맛있나 봐.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알았어요. 찐 목소리였어. 맛있긴 맛있네. 비서트로 먹게 좋지 않지? 진짜 잘 먹는데? 솔직히 이게 우리 운동선수는 이렇게 뭐 이게 이런 거 단 거 많이 먹면 안 되거든요. 죄송한데 우리 운동선수라고 표현했는데 라이버 형은 왜 저래요? 운동선수라고?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편인데 운동선수에요? 변호사에요? 저 그냥 음반을 했었는데 저 음반을 했었는데 비주얼은 음악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와중에서 우연한 공정의 문화와 한국어뜨린의 역 Divinity 한국어뜨로 웃는 것 같아요 한국어뜨 impeded 그녀들이 한국어뜨로 다행정한 훈련을 노래에 들어간